까망피리를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데요. 소리 때문에 고민인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클라리넷 연주 시에 악기가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1음역, 파, 손을 닫힌 솔, 그리고 한 손가락으로 누르는 라. 이런 음들은 오른손 엄지로만 악기를 받치고 소리를 내야 하는 음들인데 여기에서 클라리넷이 좌우 또는 위아래로 흔들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클라리넷 연주 시에는 절대로 악기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악기가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시간 강의를 잘 들어보세요. 아마도 더욱 선명하고 좋은 소리를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클라리넷 입모양은 말 그대로 입모양일 뿐이지 악기를 연주할 때 입주의 근육의 힘은 바람이 새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힘만 사용해야 합니다. 휘파람을 불 때 힘 또는 휘파람 입모양을 만들 때 사용하는 힘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휘파람을 불 때 있는 힘껏 이렇게 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고 입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면 리드를 압박하게 되어서 힘은 힘대로 쓰면서 되려 소리는 더 답답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든다고 상상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몸은 팔에 힘이 들어감과 동시에 어금니를 꽉 깨물게 되는 반응을 합니다. 역으로 입에 힘이 들어가도 자동적으로 팔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 몸의 반응을 생각한다면 클라리넷 연주 시 입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게 되면 손과 팔에도 힘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어깨까지 이렇게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장시간 클라리넷을 연주하게 되면 당연히 소리내기가 힘들고 빠른 손놀림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손과 손목, 어깨에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클라리넷을 연주할 때 이렇게 어깨가 올라간다면 호흡에 문제가 있을 확률도 있지만 입에 과한 힘이 들어갔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클라리넷을 연주할 때는 바람을 인위적으로 불어넣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리코더를 불 때처럼 호흡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소리가 나야 하며 풍선을 부는 것보다 편해야 합니다. 제가 클라리넷 레슨을 할 때 이렇게 설명할 때도 있어요. 클라리넷에 넣는 바람의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라 바람의 양이 많이 빠져나오도록 불어보시라고 이렇게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풍선을 불 때 이렇게 불잖아요. 이때 입주의 근육이 뭉치면서 입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불면 바람의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숨 쉬듯이 호흡 이런 느낌으로 불면 입주의 근육에 큰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바람의 양이 많이 빠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클라리넷을 불 때 호흡 이런 느낌으로 분다는 거죠. 원리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지만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입이 편한 상태로 클라리넷을 연주해야 합니다. 클라리넷 고정에 관한 강의이지만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가 있어요. 악기가 윗니와 아랫입술에 잘 고정되지 않으면 흔들리는 악기를 입술과 악관절을 이용해서 마우스피스를 깨물어서 악기의 중심을 잡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리드를 깨물 수밖에 없게 되고요. 처음에 언급했듯이 이런 현상이 가장 잘 발생하는 구간이 이름력의 파, 솔, 라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우스피스에 치아 자국이 있는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저는 당연히 자국이 선명하게 있는데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이 자국은 제가 마우스피스를 깨물어서 생긴 자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치아 자국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도 클라리넷 연주시에 악기가 흔들리고 있으실 거예요. 물론 더블립이라는 주법을 사용하게 되면 치아 자국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마 더블립을 사용하시는 분은 없겠죠? 예전에 클라리넷 주법에서 설명했듯이 윈니가 마우스피스 패치의 3분의 1 지점에 닿고 클라리넷을 몸쪽으로 당겨서 아랫입술이 리드에 깎인 부분의 절반 지점에 위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윈니의 힘이 가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랫입술은 마우스피스가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압박되는 힘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요. 마우스피스를 깨물지 않아도 이렇게 윈니와 아랫입술에 고정되는 힘을 느끼면서 연주하셔야 됩니다. 윈니와 아랫입술에 마우스피스가 걸려있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아요. 그런데 설명만 들어서는 고정되는 힘을 체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스스로 클라리넷 고정하는 힘을 느끼고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반드시 한 손으로만 클라리넷 배럴을 잡으시고 클라리넷 각도의 중요성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마우스피스와 턱 사이에 새끼손가락을 넣어서 조리개와 턱이 손가락에 모두 닿으면 클라리넷 연주 각도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입모양은 클라리넷 주법에서 강의했던 대로 O 모양이 되어야 하고요. 이렇게 오픈솔, 그러니까 손가락을 다 낀 솔을 불어보시면 윈니에 가해지는 힘을 잘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호흡도 조금 더 수월해지고 소리는 더 선명해질 겁니다. 배럴을 한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클라리넷 소리가 잘 난다면 배럴에서 손을 떼고 원래대로 오른손 엄지로 클라리넷을 받치고 동일한 힘을 느끼면서 손가락을 다 낀 오픈솔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이것도 잘 된다면 악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힘을 느끼면서 이름력의 파솔을 그리고 솔라를 반복해서 불어보세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초보의 경우에는요. 마우스피스 패치가 너무 얇은 것을 사용하시게 되면 악기 고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0.5mm 또는 0.8mm 제품 사용을 권합니다. 저의 경우 스노우 패치가 울림이 좋아서 사용하고 있지만 클라리넷 초보에게는 클라리넷 고정이 어려울 수 있는 재질과 두께라서요. 보통 야마 0.8mm 살구색 제품을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패치가 두꺼워지면 그만큼 쿠션감이 생기기 때문에 악기 고정에는 유리한 점이 있지만 클라리넷의 울림은 감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야마 제품의 경우 이 부분이 잘 절충이 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스노우 패치를 사용하기 전에는요. 야마 0.8mm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요. 악기를 몸쪽으로 당겨서 마우스피스가 윗니 쪽으로 힘이 가해질 때 윗니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하고요. 마우스피스가 윗니에 힘이 갈수록 상호작용으로 윗니도 같은 힘으로 버텨주어야지 클라리넷이 더욱 잘 고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윗니로 마우스피스를 찍어 누르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 주의사항은요. 아랫입술에 가해지는 힘은 윗니와 아랫입술이 닿은 상태에서 입을 벌리고 저처럼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해보시면 아랫입술에 가해지는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힘은 피스를 깨무는 힘과 다르게 클라리넷의 무게에 의해서 지그시 압박이 오는 힘이기 때문에 깨무는 힘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클라리넷을 실제 연주할 때는 설명드린 것보다는 윗니와 아랫입술에 가해지는 힘이 제 체감상 10% 정도 약해지지만 여러분들이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직접 시도해 보시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윗니와 아랫입술에 고정되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클라리넷을 10분 정도만 연주해도 아랫입술이 아랫니를 눌리는 바람에 통증 때문에 클라리넷을 오래 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결 방법을 알고 싶다고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직접 만나면 거의 힘은 힘대로 쓰지만 소리는 개미 소리만큼 작거든요. 이런 분들의 대다수가 마우스피스를 깨무는 힘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클라리넷 고정이 잘 되지 않으니까 마우스피스를 깨물지 않으면 자꾸 흔들거릴 수밖에 없고 연주가 안 되는 거죠. 정상적인 클라리넷 주법과 악기 고정이 잘 되는 상태라면 그렇게까지 아플 일이 없고요. 한 40분 정도 불었을 때 아 아랫입술에 입질이 좀 오는구나. 뭐 이 정도입니다. 저도 뭐 1시간 반 2시간 정도 연습하면 이쪽이 아픕니다. 이번 시간 강의가 잘 숙지 되시면 클라리넷 연주하기가 한결 수월해지실 거예요. 호흡도 편해지고 음색은 선명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일음력의 파, 쏠, 라 소리도 더 깨끗해질 겁니다. 영상을 여러 번 보시면서 내용을 잘 숙지해 보시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냥 까망피리를 찾아오세요. 이해되실 때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도 관심 가져주시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